이뿐이 아닙니다 내년도 살림살이 걱정해야 하는 분야가 또 있는데요 바로 국가연구개발 R&D 분야입니다 당장 내년도 예산이 5조원 넘게 줄어들면서 대학을 포함해서 과학기술 분야 전반의 연구환경이 위축될 우려가 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같은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재임 중 R&D 예산을 늘려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박광주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과학기술분야 화두는 연구개발 예산 즉 R&D 예산입니다 당초 발표된 내년도 국가 R&D 예산안에는 올해보다 5조가량 줄어든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과학기술 강국을 약속했던 정부 방향과 달리 연구개발 예산이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대학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 연구자를 꿈꾸던 대학생들도 진로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진로 진학을 위해서 공부하기에는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학생들도 많았고 외국에 나가서 박사를 따고 그냥 거기 눌러 앉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학생연구원 인건비 등에는 문제가 없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체 예산이 줄어든 상태에서 인건비를 유지하더라도 연구환경 위축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인건비를 줄이지 않는다면 그만큼 연구 자체에 투입되는 비용은 줄어들 수밖에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학자들이라는 건 연구를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직업이다 보니까는 학자의 수가 유지가 되는데 연구 자체가 줄어들게 되면은 그건 또 새로운 비율이 이 같은 우려 속에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과학기술계 인사들과 만나 국가의 경쟁력은 과학기술에 달려있다며 연구개발 예산을 더 확대하기 위한 실태 파악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이 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임 중엔 차세대 기술 역량을 키우는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예산을 늘려갈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송원석 의원도 오늘 오전 정부의 젊은 연구자들의 처우 개선 예산을 증액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시작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연구개발 관련 예산을 두고 여야의 협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